안녕하세요 소명통통의 최은미 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마켓 3.0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직업으로 꿈을 꾸기엔 너무 직업의 변화가 빠르지 않나요 5년 전 아니 10년 전 지금 핫하다는 유튜버 상상이나 해보셨나요 오늘은 아직도 꿈을 직업으로만 꿈꾸는 우리들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소명이 통통 어 저희가 지난 시간에 마켓 1.0 2.0 3.0 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1.0 들 1.0 의 기업의 목표는 제품을 많이 생산하고 제품을 많이 파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2.0 시대에는 다양한 기업들이 등장하다 보니까 소비자의 기호에 따라 제품을 구성하게 되었죠 하지만 마켓 3.0 은 어떤가요 기업들이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가가 소비자들의 구매 선택 기준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오늘은요 어 직업이 아니라 가치로 꿈을 꾸기 위해서 기업들이 어떻게 그 방향을 가지고 있는지 두 기업을 통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이미 기업들은요 기업의 목적을 대량 생산이나 그 판매의 목표를 두지 않습니다 기업이 사회 가치와 선한 영향력에 동참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첫 번째 기업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나이키 광고입니다 나이키 누구나 아는 기업이죠 나이키 하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시나요 운동화, 러닝, 에어맥스, 저스트잇, 달리기, 스포츠와 관련된 단어가 떠오르시지요 그래서 이전에 나이키 광고는요 달리기 하는 모습이나 스포츠 하는 모습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렇지만 최근 나이키가 제시하는 표현은 다릅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평등이란 단어입니다 광고에 이런 문구를 넣었습니다 바로 스포츠는 언제나 위대한 평등지대였다 외모나 신념이 아니라 행동으로 정의되는 곳이라는 문구로 시작하게 됩니다 또 공은 똑같이 튄다 평등에는 경계선이 없어야 한다며 누구나 기회의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되며 가치는 피부색을 뛰어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스포츠 기업이 평등을 이야기하는 이런 모습 마켓 3.0의 모습이지요 언론들은 이 나이키의 광고가 이민 행정명령과 외국산 제품에 대한 과도한 세금 부과 방침 등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비정상적인 정책을 비판하는 목적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요 어찌됐든 스포츠 회사에서 평등을 이야기한다 마켓 3.0의 모습입니다 새롭지 않으신가요? 그럼 두 번째 기업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두 번째 기업은요 신발 회사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신발 보신 적 있나요? 저도 구매한 적이 있는데요 탐스라는 신발 회사입니다 이 기업은요 아예 신발 회사임에도 나눔이라는 가치로 시작합니다 미국의 사업가 블레이크 마이코스키는요 아르헨티나 여행 중 신발이 없는 맨발로 다니는 아이들을 만나게 되고 그들을 돕고 싶었던 그는 신발 회사를 기획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야기합니다 고객이 신발 한 켤레를 구매할 때마다 한 켤레를 신발에 필요한 아이들에게 전하는 원포원 기부죠 이들은 후원이나 기부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구매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기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소비자는 질 좋은 가죽이나 화려한 기능의 신발이 아닌 나눔이란 가치를 구매하는 거죠 이 기업은요 최근엔 아이웨어나 신발이 없는 하루 캠페인 등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 미국, 유럽 등 30개국에 판매하고 있죠 2010년에는요 패스트 컴퍼니가 선정하는 최고 혁신 기업 시베, 월마트, 애플, 아마존, 굿가이드, 나이키에 이어 6위를 기록했다고도 합니다 기업들의 이러한 변화는요 저는 인재 선택, 선발 기준에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 여러분 직업에 초점을 두지 마시고 소명, 인생의 목적, 방향,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초점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시대는 변하고 있고요 기업들은 점점 가치를 추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더 이상 직업이란 것에 초점을 두지 마시고 가치의 여러분에 초점을 두는 건 어떨까요? 계속해서 기업 분석이나 광고 분석은 자주 올려 드릴 거고요 구독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궁금한 점 있으면 아래 댓글로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만나요 소명이 통통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